이봉규 토크컨쇼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9월 23일 오후 3시 인터파크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송금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송금하시고 문자 꼭 넣어주시고요. 많은 경품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경품 타가세요. 조선일보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.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답니다. 검찰에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이유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했다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관련해서 압수수색한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 조금 의아한 게 검찰에서 이런 이재명 쪼개기 후원한 자료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협조 공문 요청 같은 거 하면 되지 압수수색이란 단어를 쓰진 않거든요. 그렇다면 제 이거는 감입니다.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데 명분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부정선거로 압수수색하면 일파만파가 되니까 이게 이제 나온 게 쪼개기 후원인데 명단 이거 확보 차원이다. 이러고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과정이니까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게 압수수색에 다 들어갑니다. 그러면 컴퓨터 압수수색을 하면 여기에 대한 다른 부정선거 수사, 단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. 제가 희망 섞인 분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선관위의 비리, 직무유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김성태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관련이다.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정부 기관끼리니까 검찰도 정부 기관이죠. 선관위도 정부 기관이죠. 정부 기관끼리는 이런 자료 협조 요청하거든요. 그럼 아니 뭐 자기네들 비리도 아닌데 쌍방울러 조사하다 보니까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이게 나왔는데 쪼개기 후원 명단 그러니까 이재명의 후원 명단 좀 주십시오. 그러면 안 줄 일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선관위에서 검찰에 주면 되는데 이거를 압수수색을 한다. 여기서 제가 포인트가 삥 하고 오는 겁니다. 수원지검 형사육부 여기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지금 확보 중인데요. 지금 이 녹화하는 순간에 지금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때 이게 이제 지난달 22일날 이화영 43차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. 검찰 측 증인으로 김성태가 출석해가지고 2021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을 이재명 측에 기부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당시 한 사람당 천만 원밖에 후원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 여러 명 이름으로 1억 5천만 원 내에서 2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천만 원씩밖에 안 되니까 쪼개서 쪼개기로 기부했다. 이렇게 밝혔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 2억 했다고 하면 천만 원씩 2억이니까 한 20명 후원금을 쪼개기로 했다는 건데 이 명단은 선관위에 연락하면 명단 선관위에서 딱 줄 텐데 이걸 뭘 압수수색을 해요?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명단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에 후원한 사람이 몇 년 그때 경선 당시에 누군지 명단 달라. 근데 선관위가 안 줘. 왜냐하면 선관위는 이재명 펀이야. 그래서 안 주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주니까 압수수색을 한 거. 첫 번째 그게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명단 요청이고 뭐고 이게 압수수색을 해서 그냥 이거는 하나의 연결 고리고 이것도 명단 확보도 있지만 그거 하려면 명단 요청하면 되는데 야 그거 아니라 선관위 부정선거지 구린 거 아니야 여러 가지? 냄새나는 거 이번에 파주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. 이상하더라. 명단 나오면 뭔가 134살이 우리나라에 있냐? 세 개도 없는데 왜 그 투표용지가 나오냐? 134살 먹은 사람이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인 도장도 없는 것도 이번에 파주울에서 나오고 20장 나왔는데 파주경찰서에서 검찰이 수사하라고 이은정 검사가 수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. 그랬더니 파주 의정부지청 의정부지청 검사가 파주경찰서에 요청했어. 두 번이나 이거 이상하니까 수사하세요. 요청했는데 경찰에서 뭉갰고 무혐의로 계속 올려보냈거든요. 그러니까 야 이거 파주경찰서도 이상하다. 이게 선관위의 명단이 있을 거다. 야 선관위 명단 확보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안 준다. 안 줄 거다 분명히.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니까. 그러면 요 핑계로 이화영이 이재명이 쪼개기 후원금 핑계로 우리가 부정선거 잡자. 일단은 이걸로 들어간다고 그러고 컴퓨터 압수하면 컴퓨터에다 나올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. 서버 한번 들여다보자. 서버까지 보면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거.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감을 검찰이 잡고 있다면 제가 부탁드릴게요. 이번에 압수수색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요즘에 휴대폰으로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지금 검사들하고 수사관들하고 여러 명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어요. 아니면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이 이 방송을 보면 여기 압수수색 들어간 사람한테 문자를 넣거나 카톡을 넣을 수 있잖아요. 거의 지금 이봉규 TV 봤는데 압수수색하면서 서버 하라고 그러더라. 서버. 서버에 그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러더라. 서버 확보해. 서버. 컴퓨터는 물론 압수수색하면 확보할 거예요. 그건 기본이니까. 요즘은 서류가 아니라 컴퓨터 압수수색은 기본이에요. 컴퓨터하고 휴대폰은 기본인데 아마 휴대폰까지는 압수수색 안 할 겁니다. 그건 뭐 개인적인 비디가 아니니까. 그러나 업무용 컴퓨터는 압수수색할 거예요. 보기에는 자료를 삭제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메인 서버. 메인 서버는 부정선거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건 다 못 지워요.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컴퓨터 전문가가 얘기하는. 빨리 문자 쳐서 확보하는 김에 메인 서버 확보하라. 그래서 이참에 부정선거 수사하라. 해달라니까 검찰에서.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아니다고 좀 발표를 해주세요. 나는 그 발표 좀 믿어. 믿을게.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부정선거 아니다. 대법원 얘기는 못 믿습니다. 이때는 대법원 수사 문개인 거 아니에요.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. 왜냐하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인데.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 부장검사가 각 지방 선관위원장인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야. 안돼요 그거는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조선일보에서 비리가 있었는데 TV조선에서 그걸 취재해가지고 터뜨릴까요? 안 터뜨리지. 똑같은 거야. 같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. 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 같은 조직이에요. 근데 어떻게 그건 못 믿죠.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건 믿겠다 이거야. 근데 지금까지 수사 안 했잖아요. 한 검사가 유일하게 여의도 아니 의정부지청의 그 검사가 두 번이나 부정선거 의순이 된다고 파주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했어요. 근데 뭉개했단 말이야. 검사가 수사 요청하는데 뭉개는 경찰이거든요 지금. 근데 파주경찰서는 왜 이걸 파주경찰서는 왜 뭉갤까요? 조사하라면 조사하면 되는데 왜 뭉갤까요?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. 엄청난 거기 때문에. 그러면 이참에 조사하길 바랍니다. 이게 이상하잖아요. 그럼 뭔가 저는 이번 게 너 희망이냐. 희망이라고 해도 좋아요. 선관위가 왜 같은 정부기관끼리 자료를 달래는데 압수수색이란 표현을 하고 수사관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할까요? 이재명 쪼개기 후원 관련 명단 확보하는데 명단만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할까요? 그러면 선관위는 그 명단이 뭐 대단하길래 안 내놓고 압수수색까지 당할까요? 그럼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. 이재명 편이든가 선관위가. 그래서 명단 달래니까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해서 쳐들어간 걸까? 아니면 두 번째는 검찰의 비장의 수. 부정선거 잡기 위해서 이재명 쪼개기 후원금 이거 명분으로 컴퓨터와 서버 확보하면 다른 거 잡을 수 있다. 빨리 문자 치세요. 거기 들어가서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수사관들이 있죠? 그 다음에 검사한테 빨리 문자 치셔서 이봉구 있지 보수골통. 걔가 그런데 그 일리도 있다. 서버 확보하라 하더라. 서버. 서버 확보하면 끝납니다. 판. 그리고 서버 쫙 전문가 불러다가 서버 뒤지면 돼요. 아니 한동훈 장관 저기 대통령감이라고 우리가 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정선거를 건드리지도 않았다. 수사하는 척도 안 했다.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 내내 그렇게 해가고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마칠 때까지 만약에 부정선거에서 털끝만큼도 안 건드리면 대대로 앞으로 정치하실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. 대대로 이게 원죄로 남아 있어요. 5년이 가도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이거 우리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. 끝끝내 이거 물을 겁니다. 그때 왜 이거 수사 안 하셨나요. 감지를 못 하셨나요. 그렇게 고발이 많이 들어갔는데요. 유튜브에서들 그렇게 많이 지저댔는데요. 지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. 증거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. 고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왜 그거 수사 함부를 안 했습니까. 원죄로 끝내 남습니다. 끝까지 그 원죄를 털어버리려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. 그건 이번이 찬스입니다. 저는 이번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그 목적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압수수색 하잖아요 지금 어차피.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. 할 때 압수수색한 자료를 이화영이 그 쪼개기 이재명 후원금 쪼개기 이것만 수사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흔적이 있나. 뱀의 꼬리는 남는다고 합니다. 뱀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는다고 해요. 완전 범죄가 없어요. 다 지웠겠지. 그러나 메인 서버에는 있습니다. 이미지 파일 이것들이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. 재건표 현장에서도 이미지 파일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선관위는요. 그게 없다고 오리발 내밀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.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. 이미지 파일을 왜 숨길까요. 내놓으면 큰일 나니까. 그건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래. 왜 그럴까요. 아 역사의 한 줄기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. 문자들 빨리 넣으세요. 압수수색하는 사람들. 그것은 이상하잖아. 선관위를 압수수색? 그런데 비리도 아니고 지난번에 무슨 채용비리 이런 거 있을 때 압수수색? 그러면 채용비리 말이 맞다고 그래요. 아니 김성태하고 선관위 하면 무슨 상관이야. 이재명하고 선관위 하면 무슨 상관이야. 그런데 왜 선관위를 압수수색해. 그렇잖아요. 그러면 제가 두 가지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. 부탁드립니다. 유싱한 해체물 최선관위 6위 5위